오늘은 딜리버리 포지션 이라고 그 골프 레슨에서 잘 설명하지 않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딜리버리 포지션 이라고 검색을 유튜브에서 해봤거든요. 근데 거의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영어로 검색하면 외국 레슨 중에서 좀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딜리버리 포지션 이라고 다룬 내용은 거의 없고 제가 그 고덕호 채널 지금 유튜브를 잠깐 띄워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부분을 잠깐 다루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전에 소개한 동영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학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내려오는 그 각 만큼까지만 이렇게 딱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테이프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학생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제가 타이거 우즈 스윙을 턴 업 다운 스윙이라고 이렇게 분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이름도 턴 업 다운 인데 이게 뭐냐면 잘 보시면 학생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팔이 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클럽을 들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턴해서 턴이라는 것은 바디 턴을 했다는 얘기죠. 어깨 턴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깨가 얼마큼 돌아가고 허리가 얼마큼 돌아가고 이런 자세들이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골반이 어느 정도 돌아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릎도 어떻게 움직였고 발목도 어떻게 움직였고 머리도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것이 다 세세하게 봐야 되는 내용인데 뒤에서 잠깐 볼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턴해서 그 다음에 팔을 업했다는 거죠. 그 다음 동작이 뭐냐면 그러면 제가 내려오는 그 각만큼까지만 이렇게 여기서 보면 팔이 이렇게 쭉 내려오죠. 이 부분을 기존에는 수직 낙하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수직 낙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역으로 턴 업 됐으니까 팔이 다운하고 그 다음에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어깨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 공을 임팩트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골프 스윙이 턴업 다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턴에서 업 된 다음에 그러면 제가 내려오는 그 각만큼까지만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히팅을 하는데 이 포지션을 우리가 여기서는 딜리버리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이 테이프로 그 다음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기까지 내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스퀘어로 내려온다는 건데 그 스퀘어의 의미가 이제 뭔지 보여드리는데 저는 이제 골프 스윙은 단 한순간에 임팩트를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임팩트 자세도 보면은 척추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 아이언과 그 다음 롱 아이언 드라이버 숏 아이언 여기에 척추 각도가 다 다르다는 것도 제가 동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왼 다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오른 다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깨는 이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 어깨 내려온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직전에 이제 어 영상에서 올렸었죠. 그래서 허리는 얼마큼 돌아가 있고 이런 거 다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이 임팩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이렇게 요런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런 자세로 중간에 내려와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바비 존스 어 스윙을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어 요렇게 요런 자세만이 유일하게 공을 칠 수 있다. 이렇게 바비 존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 동영상 보시면. 근데 이 자세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요 딜리버리 포지션이 요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왼쪽 뒤꿈치, 그 다음에 골반, 팔의 모양 여기 오른팔 이렇게 꺾여 있고요. 왼팔은 쭉 펴져 있죠. 그 다음에 머리, 시선 어디 보고 있나. 그 다음에 척추 각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어깨가 어느 정도 돌아갔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요게 타겟 방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요게 타겟 방향을 가리키는 선화인데 거기에 일직선상이 돼야 되는 거죠. 지면하고 평행하고 클럽이 일직선상이 돼야 되는데 클럽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면 이거는 깎여 맞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으면 이제 어퍼치기 때문에 훅, 악성 훅이 되는 건데 요런 자세를 어떻게 만들 거냐. 요걸 딜리버리 포지션이라고 해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이런 포지션을 잘 거치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어깨가 휙 돌아가서 깎여 맞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딜리버리 포지션을 이렇게 연습하시는 아마추어분들은 거의 못 봤고 요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레슨도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문자 해설로 제가 주로 올리는데 그 문자 해설로 올린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가끔 그런 것들을 제가 음성으로 해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딜리버리 포지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다루려고 해요. 여기서 보면은 클럽이 이쪽 앞쪽으로 나가면 슬라이스 뒤로 쳐지면 훅이라고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요 문자만 글만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하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타이거우즈가 임팩트를 하는데 요 임팩트 존이 이제 점점점점 좁아져가지고 보시면 딱 요렇게 거의 하나의 라인에 좁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는 이쪽으로 와서 뒷땅을 치고 나가기도 하고 클럽이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요기 임팩트 존에 못 들어오는 거죠. 막 그런 어쩌다 하나 이제 잘 맞는 게 들어오는데 프로들은 뭐 70%, 80%, 90% 뭐 이렇게 임팩트 존에 정확하게 들어오고 요 임팩트 모양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왼쪽 다리 쭉 펴지고 그 다음에 요 팔도 같이 쭉 펴지고 어깨는 일로 여기가 튀어나와서 돌아간 게 아니라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얜 내려오면서 타겟하고 이렇게 평행 방향이 됐죠. 아마추어는 제일 못하는 동작인데 여기서 사실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주로 하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상체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은 이제 깎여 맞는 그런 수행이 되고 이런 자세가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머리는 뒤쪽으로 보내고 이제 시선은 공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공이 두 개처럼 보였는데 여기 슬로우 모션이라서 이게 된 거고요. 클럽도 두 개처럼 보이죠.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고 오른발 뒤꿈치는 어떤 거여야 되고 골반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패드릭 해닝턴의 골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체를 거기서도 왼쪽 골반이 어떻게 되고 오른쪽 골반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타이거우즈 스윙을 한번 정밀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동영상도 전에 올려놓은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자로 했는데 문자로만 설명했는데 셋업 때는 뭐냐면 다 정면을 보고 있어요. 가슴도 정면을 보고 있고 허리도 정면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고 드라이버니까 이제 척추각이 약간 기울어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 정면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백스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탑으로 올라가면 이 허리가 45도 정도 돌아가 있고 왼쪽 무릎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왼쪽 골반이 밑으로 떨어지고 오른쪽 골반은 위로 올라갔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겼죠. 이 모양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깨는 이제 90도 턴 돼 있고 팔은 이렇게 쭉 뻗어서 올라가 있고 이제 오른쪽 오른팔 팔꿈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보면은 왼쪽으로 체중이 이동하면서 여기를 꽉 아래로 누른다 그랬죠. 제가 전에 영상에서 그래서 무릎이 이제 왼쪽으로 갔다가 여기로 다시 돌아왔죠.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이만큼 이 선에서 보면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만큼 왔죠. 그러면서 이제 중심이동이 이쪽이 되고 허리가 먼저 정면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하체가 먼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는 아직도 탁의 반대 방향이 약 45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팔은 아직도 위에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아마추어들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추어는 이 어깨부터 훅 돌아간다고요. 오른손으로 공을 확 칠려고 해서 오른손은 벌써 펴져 있고 어깨부터 확 돌아간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탑에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왼발을 딱 디디면서 왼손으로 클럽을 약간 아래로 살짝 내린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왼발하고 왼손이 연결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쫙 이렇게 당긴다. 왼발을 축으로 당긴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면 되는 잘 나오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작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딜리버리 포지션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딜리버리 포지션에 올 때 가슴이 정면을 보고 있어야 돼요. 정면 원위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고 허리는 굉장히 많이 돌아가 있죠. 그래서 다운스윙은 하체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야 되고 팔은 이제 아직 오른팔은 펴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왼팔은 이렇게 쭉 펴진 상태를 유지하고 클럽이 이렇게 타겟하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평행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상태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타겟하고 평행하게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벗어나면 슬라이스가 되고 이쪽으로 벗어나면 훅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딜리버리 포지션인데 이 포지션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 포지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 여기서 공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여기까지 딱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가슴은 계속 정면을 유지하고 왼쪽 어깨가 올라가고 왼쪽 골반이 올라가고 왼쪽 다리가 펴지고 하면서 허리가 더 회전하면서 허리가 회전하면서 어깨가 회전하는 게 허리가 회전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굽혀졌던 왼팔이 아 오른팔이 탁 이렇게 펴지면서 이렇게 탁 펴지면서 이제 탁 임팩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오른손으로 이제 공을 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오른손으로 친다 또는 뭐 원손으로 치면 안 되고 왼손으로 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오른손의 역할은 이렇게 클럽을 탁 펴주는 역할을 하면서 클럽을 가속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센 힘으로 오른손을 쓰지는 않아요. 이 클럽이 접혔다가 펴지는 힘이 더 중요하거든요. 펴지는 힘 그래서 사실 오른손 한 손으로만 공을 쳐보면 세게 칠 수가 없어요. 공을 이런 동작을 하면서 공을 세게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몸통을 회전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탑에서 탑에서 여기까지 딱 내려오는 내려오는 힘이지 이게 오른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은 오히려 여기서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뻑뻑하면 이게 클럽이 여기서 탁 제대로 안 펴져요. 탁 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손은 굉장히 부드러워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임팩트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른팔은 그 다음에 왼팔은 이제 전체 축에 달린 실처럼 클럽을 크게 휘두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임팩트 때 정확한 포지션을 왼팔, 오른팔이 같이 맞춰주면서 가슴이 정면을 보면서 양쪽 겨드랑이를 조이면서 이 클럽이 항상 스퀘어로 올 수 있게끔 이 가슴과 어깨의 포지션이 이제 임팩트를 정확하게 사실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클럽의 가속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손을 로테이션. 그런데 이 로테이션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세요. 왜 두렵냐? 훅이 날까 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퍼팅처럼 이렇게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밀어야지 공이 멀리 똑바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퍼팅인 거예요. 퍼팅은 치킨윙을 만들면서 공을 똑바로 20m, 10m, 5m, 1m 이렇게 정확하게 보내는 게 목적이지 세게 멀리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드라이버는 좌우로 페어웨이 폭이 20m, 30m, 어느 경우는 40m도 되니까 그 범주 안에만 들기 때문에 멀리 보내는 게 더 목적인 거예요. 드라이버는. 그 다음에 롱아이언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딱 해주면서 클럽을 릴리지 해주는 거죠. 릴리지 해줘야지 클럽의 가속도가 생기면서 공이 멀리 나갈 수 있는 거고 임팩트는 이 짧은 구간에서 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보면 가슴이 타겟 방향으로 좀 많이 돌아갔죠. 왼쪽 어깨는 더 올라갔고 타겟 방향으로 거의 80% 됐고 허리는 거의 90% 이상 타겟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이런 각각 신체에 다시 보면 맨 처음엔 가슴이 정면이었고 허리도 정면이었는데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원피스 테이크웨이는 여기까지만 원피스 테이크웨이인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원피스 테이크웨이를 하시느라고 클럽이 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까지만 원피스 테이크웨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럽이 돌아가면서 허리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어깨의 포지션이 계속 바뀌죠. 여기서 클럽이 팔 위주로 쭉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슴이 타겟 반대 방향으로 됐고 최대한 어깨를 돌린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거의 절반 정도 돌아갔고 무릎도 조금 돌아갔고 그 다음에 발목은 조금 돌아간 거죠. 그다시 무게중심이 조금 많이 간 거죠. 그 다음에 골반도 뒤로 간 거죠. 이렇게 틸트되면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됐고 오른팔을 이렇게 딱 꺾여 있는 거는 나중에 이 오른팔꿈치를 몸에 붙이면서 축을 힘이 가동되게 만들고 오른팔을 탁 피면서 클럽을 가속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팔만 탁 핀다고 클럽이 가속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장 큰 힘을 만드는 거는 이제 몸통의 회전이죠. 이제 체중 이동을 하면서 몸통을 회전하는 그래서 타이거 우즈의 두 개의 축 세 개의 축 이런 동영상도 이제 제가 올려놨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음성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운할 때 다운할 때 주로 하체가 일을 한다. 잘 보시면 하체가 주로 일을 하고 상체는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은 어깨 팔꿈치를 몸쪽에 자꾸 붙이죠. 왜냐하면 이래야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딱 하고 가슴이 이제 아직도 타겟 반대 방향이 있고 허리가 정면으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임팩트 포지션을 이렇게 가슴을 정면으로 보면서 클럽이 지면과 평행하고 타겟과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고 허리는 더 타겟 쪽으로 들어갔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른 발꿈치도 들렸고 이렇게 허리를 틸팅하면서 뒤로 빼는 개념이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클럽의 모양이 타겟과 평행이 돼야지만 정확한 임팩트를 가져갈 수 있고 뒤로 빠지면 뭐라고 그랬죠? 훅이고 앞으로 빠지면 슬라이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뒤로 빠지는 이유 앞으로 빠지는 이유가 다 있는데 오늘은 거기가 다르지 않고 이런 모양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정면인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게 되고 머리는 뒤에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아마추어는 이 어깨가 오른쪽으로 튀어나오는데 어깨를 회전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허리를 회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 사실 가슴은 정면을 보고 있어야 되고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왼쪽이 쭉 이제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런 포지션에 오기도 전에 이미 익스텐션이 됐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익스텐션을 탁 하면서 공을 임팩트 포지션에 강력하게 가져가는 익스텐션이라는 게 왼쪽 어깨가 탁 올라가고 왼쪽 골반이 올라가고 왼쪽 다리가 쭉 펴지면서 오른쪽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임팩트 포지션에 오른팔을 딱 펴면서 정확하게 가져가는 역할 그런데 오른팔은 여기서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기 힘이 들어가면 이게 팔이 잘 펴지지가 않아서 오히려 클럽이 이렇게 가속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오른팔로 공을 친다? 맞죠. 그런데 오른팔로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오른팔로 부드럽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은 허리와 몸통의 전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방향으로 가슴과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릴리즈를 반드시 해주고 릴리즈는 오른손목의 로테이션 이걸로 한다. 이렇게 팔로 소르죠.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공이 멀리 똑바로 나간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임팩트 구간에서 여기서 잠깐 이 정도만 스퀘어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잠깐 스퀘어로 만들어주고 잠깐 스퀘어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잠깐 스퀘어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까지만 스퀘어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퍼팅처럼 길게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로테이션을 힘을 빼면서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게 머리가 딸려나가면 안 돼요. 머리가 딸려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왼쪽 다리 더 쫙 펴진 거 보이시죠? 엄청나게 힘이 들어갔어요. 여기 쫙 펴지고 축이 쫙 되면서 허리는 거의 타겟을 보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릴리즈를 딱 이렇게 왼손목과 오른손목 여기 팔이 전환이 나가지고 여기가 겹칠 정도로 이렇게 쫙 릴리즈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로테이션 해주면서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추어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 퍼팅처럼 쭉 밀고 나가야 똑바로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릴리즈도 안 되고 치큐닝 이걸 퍼팅 자세처럼 치큐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딜리버리 포지션과 그때 이제 어떤 각 바디의 위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임팩트를 가져간 다음에 가슴이 정면을 본 상태에서 임팩트를 해야 돼요. 왼쪽 다리 쭉 펴지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로테이션 해주고 로테이션 해주고 릴리즈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야지 이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타겟하고 평행이 되게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허리 동작, 그 다음에 체중 이동, 왼발로 체중 이동, 오른발 뒤꿈치의 모양, 머리의 위치 이런 것이 다 정확해야지만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근데 오른팔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여기서 오른팔이 쭉 펴지고 클럽은 여기 내려와 있거나 어깨가 먼저 돌아가서 클럽이 여기와 해서 깎여 먹거나 막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레슨에서 다루지 않는 딜리버리 포지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머지 더 자세하게 설명될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